얼마에 해주실라 합니까? 딱 그래봐. 스테레스 제일 두꺼운 걸로, 제일 좋은 걸로.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언제쯤 그게 완성이 됩니까? 언제쯤 만들어야 될까요? 뭐 빠를수록 좋죠? 아니, 빠를수록이 아니고 야무지게 주려고 해요. 그리고 이게 밑에 바닥이 약간 경사가 있으면 밑에 발이... 그 밑에 발은 발 높낮이 조절은 되죠? 두 칸, 밑에 두 칸. 예, 밑에 두 칸 다요. 밑에 바닥은 두 칸 다요. 선생님, 바닥이 몇 칸이냐고 아십니까? 전체 네 칸 두 칸. 네 칸, 네 칸이요. 네, 네 칸은. 2티로요. 그리고 밑에 파이프 넣어준댔거든. 그리고 이제 밑에는... 맨 밑에는. 맨 밑에는 지난번에 파이프를 넣어준다고 그러셨잖아요. 밑으로. 밑으로. 예, 그래, 보강해 주시고요, 그러면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아이 됐다, 해결했다. 시킨 대로 다 했죠? 네. 당신 옆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. 구두새 남편의 꼼꼼이 아내. 환상적인 궁합이다. 다음 날. 지태. 네? 지태, 찬우. 네. 너 사자 수학 들고 나와봐, 둘 다. 작년 봄은 서당에 들어와 사자 수학 공부를 거의 다 마친 지태와 찬우. 이제 다 배웠는데 뛰어왔나? 다 배웠다. 잘 몰랐니, 너? 책을 들고 나오라는 건 곧 책거리가 있다는 얘기다. 저번에 인사까지. 어, 책거리를 네가 먼저 하자. 네가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너희 어머니가 아까 전화를 하셨는데 너 책거리를 빨리 하고 네 어머니가 네 졸업식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으로 또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책거리를 해야 되나? 참여를 만들었잖아. 날짜 딱 정해져 버릴게, 그렇지? 응. 들어가. 민석이도 들어가. 오늘, 내일 하고 있었는데 내일이 바로 그날이 됐다. 지태야. 네? 확실히 해야 돼. 너 시간이 없어. 그전에는 시간이, 거의 시간이 없어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지금 이 상황을 내면 알 거야. 얼마나 중요한지. 궁금해요. 부담 백배인 지태. 그날. 그날 밤. 여기 하선지가 아주 안 좋은 하선지네. 완전히 못 쓰나, 글씨 연습하는 그냥 하선지인데. 그럼 저기에다 쓰면 어때요? 저기 뭐지? 저거 사다 놓은 종이. 어디 있는데? 저, 저, 저 문종이 사다 놓은 종이. 문종이요? 네. 너무 뚜껑나요? 문종이 짧아서. 짧아서? 작품용인데. 그거는 쪼개야 돼. 그거 한 번 연습하시고. 한밤중인데도 잠자리에 들지 않는 부부. 까다롭게 화산지 고르는 걸 보니 연습용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한 자 한 자 심혈을 기울여 붓을 움직이는 강훈장. 쓰시는 게 뭐예요? 아, 저, 우리 내일 책거리. 그러니까 강화는 그 방문 쓰는 거예요. 방문이란 책거리 할 학생과 과목을 적은 일종의 현수막. 저부터 서서 이제 부재 힘이 조금씩 들어가진다. 됐어. 너가 그 연습 안 했잖아. 응. 그 단기. 제자의 책거리를 알리는 방문인이 대충 쓸 순 없다. 연습에 연습을 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화산지를 마주하고 앉는다. 학생이 많이 안 풀었다. 깜깜한 방문인. 조금 부담스럽다. 다 하고 있으니까. 혼자 있을 때는 천주차이다. 천주차요?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강할 때 떨리겠냐고. 실력이 있든 없든 그래도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. 내가 가르치는 학생 이름 하나. 그런 좀 정성껏 써야 되고. 사실 또 애들 보는 데서는 내 힘껏 좋은 글씨를 애들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더 신경도 쓰이고. 지태가 서당에 온 건 작년 봄. 어느새 아홉 달이 지나 사자 소확을 떼고 책거리를 한다. 그간의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맺길 부부는 바라고 또 바란다. 같은 시각. 지태방엔 불이 환하다. 당장 책거리가 코앞이니 편히 잘 수가 없다. 함께 생활하는 형이 지태의 복습을 돕는다. 막상 시험을 앞에 두니 부족한 부분이 자꾸만 떠오른다. 진호도 잘 못하는데. 진호 해줄까? 어. 가져와. 어. 해봐. 다음날 아침. 저 책장 어디로 가요? 일찍부터 강당 안이 책거리 준비로 어수선하다. 조심해라. 책거리는 서당에선 가장 큰 행사 중 하나. 강훈장의 걸음도 빨라진다. 응. 어. 빨리 오셨네. 어젯밤 정성들여 쓴 방문을 들고 나오는데. 서당 안으로 들어서는 택시 한 대. 어서 오세요. 엄마의 등장에 지태가 먼저 뛰어나온다. 일모. 들어오시죠. 네. 책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방문까지 붙인 걸 보니 책거리가 이제 거의 임박한 것 같다 이리 뵙죠? 네 자식이 뵙시다 예 앉으세요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안했는데 이제 지태야 인사드려 동원아 너희들도 인사드려오래 그래 아홉 달 사이 아들이 참 많이 의젓해진 것 같은 엄마다 한편 아내 동범씨는 주방에서 따로 준비할 게 있다 지태 엄마가 정성들여 준비해온 떡과 과일들 책거리가 끝나고 함께 나눠 먹을 음식들이다 원래 예전에 책거리 하면 가르쳐준 사람에 고맙다는 표시로 부모님이 떡을 외우셨대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돌아서서 책을 다 외우고 부모님은 또 떡을 해오셔서 그것도 다 지켜보시고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떡을 나눠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들이 책을 외우는데 그러니까 그 겸사스러운 날이니까 떡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했다고 그래요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지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험 볼 내용을 한 번이라도 더 받는 지태 아 떨려요 그리고 잘할 것 같아요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책거리엔 언제나 강훈장의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